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출근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출근을 하면 되는데 제 방 침대 옆에 이렇게 작은 책상이 있고 여기가 저의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제가 2020년에 졸업을 했는데 2월, 15월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3월 첫째 주에 팬데믹이 시작해서 오피스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지금 2년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항상 메일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먼저 메일 체크를 하거든요. 별표 표시를 해놔요. 빨리 대답해야 되는 것들은 빨리 대답을 해주고 꼭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거는 메일에 별표 표시를 한 다음에 그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일은 오늘 회의가 몇 개인지 체크를 하는 건데요. 오늘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쓴 다음에 항상 구글에서 이렇게 한 번 체크를 하거든요. 혹시 내가 말 이상하게 쓴 게 없는지. 지금 메일 하나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영어를 잘 못하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네이버 영어사전이랑 그 다음에 구글 트랜스레일을 제가 영어를 쓰고 그 다음에 맞는지 구글에서 한 번 돌려가지고 이상한 거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메일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단어 같은 거 찾아보고 애매한 거 찾아볼 때는 네이버 영어사전을 가장 많이 씁니다. 네이버 영어사전을 통해 저의 잡은 뷔페이지만, 맥주 마시면서 금요일 점심 준비해보려고요. 지금 3시 58분이니까 4시네요. 늦었어요. 회의가 지금 끝나가지고 금요일은 회의를 4시까지 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너무 맛있다. 오늘은 제가 자주 먹는 그 샐러드를 해서 먹을 생각이에요. 샐러드랑 남은 만두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호흡푸드에서 사온 이 새우튀김물 구워서 먹으려고요. 새우튀김물 오이 오이를 넣어주고요. 지금 올리브가 없어가지고 잘랐습니다. 좋고요. 이 정도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국물은 뿌려줍니다. 완성! 밖에 개가 엄청 짖고 있습니다. 이거 코코넛 쉬림프 5개 들어있는 거를 이거 뭐야 10.36이네? 이거를 오늘 먹으려고요. 몇 분 해야 되는지 안 쓰여있어가지고 그냥 제 맘대로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제 맘대로 한 이십분 하면 되려나? 올리브 오일 뿌리고요. 뿌리고 짠! 새우가 다 구워줬습니다. 엇 뜨거워. 코코넛 새우 코코넛 새우 달아? 맛있어. 진짜? 코코넛 향. 이거 안 찍어도 돼? 맛있는데? 으음! 찍은 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맛있다. 진짜 코코넛 향이 아니야? 다 사과서 좋은데? 응. 강추다. 강추다 이거. 살도 되게 많아. 응. 살 엄청 많네. 새우 5마리에 10달러면 비싼 건가 산 건가? 감이 없어. 크니까 싼 거라고 봐야지. 저는 지금 제외국민 투표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서 조금 멀거든요. 차를 타고 20분정도 가야되요 거기가 뉴저지 펠리세이드라고 해가지고 되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한국 상점이 되게 많아요 단김에 제가 좋아하는 왕만두를 타고 그리고 시장 갔다가 집에 올 생각이에요 하늘이 너무 예쁘다 들어갑니다 자꾸 모여서 만두 몇 팩 나왔어? 51.18달러 88달러 맛있다 항상 맛있어 이 집만두 우리 막만두 고기만두 이것도 지금 따끈따끈해 지금 먹고 가야 돼 자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남대문 서울역에서 회사 다닐 때 남대문시장에서 만두 파는 집이 있거든 그 집만두랑 똑같아 딱 그 느낌이야 이렇게 좀 포근포근한 피에 고기가 이렇게 들어있는 고기만두 같은 애야? 에버 크리스티 요거 사겠어 꺼 봐 봐 바게트 먹을래? 그래 바게트 먹을래? 바게트? 네 바게트 누가 먹자 저거 먹어본 것 같다 이거 먹어본 것 같은데 이거 사자 우리 치즈 언니가 좋아하는 코오이드 크림 하나 사고요 더블크림 먹을까? 뭐? 더블크림 익스트라 zon 고기만두 고기만두 마주카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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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